오늘의 주제는 혼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영혼육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헛갈렸어요 마지막에 육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영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혼을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이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혼이 사람인데 이해관계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70살이 넘어가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처음에 히브리어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시랍어 그 다음에 라틴어로 있다가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는 또 한국어로 번역되고 이런 과정에서 각 언어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은 똑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 그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쓰고 있던 한울림이 하느님 또는 뭐 하나님 하느님이 이제 뭐 국어사전에서 더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교 쪽에서는 꼭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이제 불교에서 사용하던 장로라고 그러는 그런 단어도 이제 기독교로 넘어와서 완전히 기독교 단어인 것처럼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빨리 이해하기가 쉬웠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력이라고 그런 것이 생각하는 것들이 서양과 동양에서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가 맞고 누구는 틀렸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들어오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히 나타난다 백이 빠져나갈 때는 이제 배선물도 많이 나가고 항문이 열리기도 하고 혼이 날아갈 때는 이쪽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 그 혼백이 이제 그게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 이제 다르게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은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땅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양에 속하고 이거는 이제 음에 속합니다 그런데 양에 속하는 것이 이제 남자죠 남자가 양에 속하고 여자는 이제 음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자는 이제 정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남자가 되겠죠 그런데 두 부부가 이제 아 이제 합방을 했습니다 뭐 합방을 하기 합방을 하기 했다는 것은 뭐 남자가 뭐 이렇게 어 남자와 부인이 이제 뭐 서로 오늘 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뭐 어떤 경우는 남 남자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그냥 하자고 여자는 원치 않는데 그럼 또 임신이 잘 됩니다 그때 자 그러면 이렇게 아 그 어 요렇게 어 난자가 있고 정자가 들어오는 요 상태 요게 결합된 것이 요것을 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을 됐다 하는 것을 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 사람은 아직 아니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택주를 통해서 애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기독교에서는 요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낙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뭐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그때 시켰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애가 자라다가 그러면은 애가 어느 정도 자라고 아 뭐 270일 내지 280일이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애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애가 나올 때가 아니라 애가 나오면은 이제 그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동안은 이 어린애는 엄마가 숨을 쉬면은 애도 숨을 쉬고 엄마가 호흡을 내쉬면은 그러면은 애기도 호흡을 내쉽니다 그러다가 이제 탯줄을 딱 자릅니다 탯줄을 자르고 묶고 그리고 안에서 옛날에는 어린애가 어린애가 이게 머리면 이렇게 해서 궁뎅이 딱 쳤어요 그러면 앙하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안에 이렇게 석션컵 같은 걸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던 물을 갖다 이제 다 뽑아 냅니다 그러면은 애가 숨을 쉽니다 그 숨을 쉴 때 이 바깥에 있던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혼과 백은 혼은 애기가 탯줄을 끊어서 자기 스스로 숨을 쉴 때입니다 애가 나왔을 때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숨을 쉴 때 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은 이제 엄마와 엄마와 그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만들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